강아지가 약간 들려있는데 지금 강아지 한번 놀려볼까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집에 갔는데 투자 많이 이거 아닙니까 성님들 꽃귀신 아니겠습니까 원샷 원킥 두 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되는 각인데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검은놈이라도 논이 되겠다 자 굴려서 굴려만 지면 자 출력만 하고 굴러 오 오 오 오 이거 아닙니까 성님들 원샷 원킥 초밥 한 개 좋아 자 직원 가면 바로 뽑아야지 고맙습니다 지금 갔습니까? 이제 뽑아볼까 자 조금만 가지고 살짝만 가면 궁뎅이를 딱 들어가지고 쫙 굴려가지고 이거 아닙니까 성님들 하아 이런 식으로 맥맥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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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 5천원 원샷 하아 아이씨 재수 세 개 잡았다 예 와아 이거 안밀까 성님들 2,000원에 론나띠 문화씨 고맙습니다.